안녕하세요 우스스입니다 춘절 연휴 기간인데 어제 상에 갔다가 사람에 치여서 오늘은 그냥 집에 있기로 했어요 집에 있는데 심심해서 그냥 점심 먹고 나가봤습니다 이건 오늘 제 교통수단이고요 자전거 타는데 하늘이 너무 멋져 신이 내려올 것 같아요 바로 옆에는 우실 시청이 보이고요 아 멋있습니다 스타벅스를 왔어요 음 근데 뭔가 느낌이 싸해 길게 쉬네요 쉬는 김에 한번 훔쳐보고요 다시 우실 시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가 노을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오늘 노을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반대편에서 봐도 진짜 멋있어요 나중에 노을 예쁘게 지면 다시 올 거예요 해안청을 왔습니다 와가스용 귀엽네요 오 귀여워 맘에 드는데 와 또 이렇게 마켓이 열렸어요 청룡이 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빨개요 아이러브레드 예쁜 쓰레기들 가득하죠 그래도 신년이라고 뭔가 이렇게 꾸며놨네요 층에서 내려보니까 더 예쁘네요 블루글래스 요거트라는 곳인데 아 요거 요거 참 맛있습니다 이게 식사 대신 먹으면 다이어트식인데 저는 밥 엄청 먹고 먹는 거기 때문에 벌크업 식단입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고소해요 아 저거 과자 진짜 찍목하면 진짜 존맛향이고 먹었으니 양심상 걸어줍니다 이런 것도 구경하고요 뭐 별건 없는데 귀엽네요 귀여워 여기는 자라 매장이에요 신상 용용이가 뭐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와 근데 확실히 용이라서 멋있어 이거 입어보고 싶네요 귀여워 누가 이렇게 귀여운 거 그려놨어 아 이것도 너무 예뻐요 아 근데 이게 내년에 입기는 좀 아쉬워서 구경 다 하고 트리 구경하고 아쉬우니까 약간의 야경을 만끽하고 스타벅스 왔어요 오늘 사실 스타벅스에 커피 사러 왔는데 요거트 먹고 칼로리만 채워서 돌아갑니다 아 진짜 Stick